작년에도 저희가 나왔었잖아요 작년에는 비가 와서 제대로 못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날씨도 좋다 하니까 저희가 조져놓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완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리잖아요 지금 벌써 관객들의 심장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관객 여러분들도 신나셨는데 저희 공연할 때도 저 신나는 기분 계속 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거예요 물을 흐리지 않겠습니다